안..안에다.. 안 드셔갖고 이렇게 오래.. 안 먹으면 그렇지.. 아하.. 이거를.. 저다 내비면 돼.. 안에다 북밥을 묻으면 돼.. 저 어디 그런 데 가지고 북밥을 안에 묻으면 돼.. 그쪽 놈이 점사하게 먹으면 또 부끄러워 어차피 저기서 닦아워야 돼? 아니 물이 닦아..여서 닦아도 되고 그 소스 내비에 그다 내비라고 아니 저기 저기..파트 다 내버릴려고 아니 파트 안내면 안돼.. 으응..안 된다고? 그 밑에 묻어놔야 돼.. 여기다가? 네.. 여기 속에다가? 네.. 그리고 소지하면 돼.. 그다 뭐..딥고 묻어있으면 된다고.. 묻어있으면 저 지름 다 져요 그래가지고 묻어있어야 돼 그사 이렇게 묻어놓으면 되요? 네, 그래 묻어놓으면 되요. 이것도 그게... 중국에서 사귀다 할 때 이럴 때 거주곤 했다가 3년은 비로 안 잤어요. 저거는 저거 뭐고? 거주곤 내면 저자로 3년은 비로 안 잤다. 내는 이제... 뭐지... 중국에서 사귀많을 때 가다가 마니아가 비로 갔다. 그 전에 바다가 뭐지... 그지... 그러다가 그... 잡혀가기... 여쭤넘다... 형편 내면 거기... 그게 천혜가 저지가 된 삽니다. 한... 천지동암삽이 된 삽니다. 어휴... 그러면은... 이거 간다고? 아니요. 이거 좀 닦아올라구. 아니요. 괜찮아요. 닦아오고... 저거 상할까봐 구워놓아야 돼. 구워놓아야 돼. 자... 또... 그릇닦으러 또 갑니다. 아휴... 먹었으니 또 닦아야지... 후후... 호흡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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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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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놓은 것도 힘드네. 진짜... 안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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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